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첨화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장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또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삼성은 오르고 있어요. 개장천에 동시옥구에서는 엄청나게 높이 올려놓더니 훅 빠지네 보니까 뭔가 장난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개미들이 겁나게 팔아요. 개미들이 탈출하자! 올랐을 때 팔아 제끼니까 전축가 훅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보니까 주요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변동폭은 크지는 않았어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현재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유입된 것을 보고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78.84포인트 상승해서 38,886.17로 마감을 했네요. 반면에 S&P500은 1.07포인트 내려서 5,352.96, 나스닥은 14.78포인트 밀려서 17,173.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S&P500하고 나스닥이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ECB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돼요. ECB는 주요 3대 금리를 25BP 낮췄습니다. 25BP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CB는 통화정책 성명문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최신 평가랑 그런 인플레이션의 역하, 통화정책 여파의 강도를 바탕으로 해서 앞선 9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한 만큼 이제는 통화정책의 강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ECB가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그런 인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파적인 인하다. 도대체 뭔 소리냐 매파적인 인하 비둘기도 아니고 하여튼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하는데 지금 문제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열기는 씻고 있고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저정 기준 22만 9천명으로 직전주보다 8천명 증가를 했답니다. 시장의 예상을 좀 못둔 수치인데 오는 7일에는 5월에 그 비농업 고용보호소가 발표됩니다. 7일이에요. 월스틱저널이 직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따르면 5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19만 개 전망이 되는데 그 4월에 비해서 약간 소폭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실업률 전망치는 3.9%로 보고 있고 업종지수를 보니까 산업기술 유틸리티 관련 지수는 하락을 했고 에너지 헬스 소재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그 관련 지수는 올랐습니다. 금융 관련 지수는 변화가 없었네요. 종목별로 보니까 전날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1%대 하락을 했어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애플에게 내줬는데 테슬라가 그래도 1% 상승했네. 아마존 2%대 올랐고 스포츠 의류 회사죠. 룰루레몬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4%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코렛 플랫폼 로빈우드 주가가 6% 이상 올랐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스탬프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랍니다. 그 밈 주식 있어요. 대표 주자가 게임스탑인데 47% 급등을 했다. 대단합니다. 그 밈 주식에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키스겔이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메시지가 몰렸다. 키스겔. 이 친구 참 특이한 친구는 뭡니다. 하여튼 이 국장은 나름대로 선방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삼선자가 빌빌거리고 있어서 그렇죠. 오를 때 불기둥 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해요. 엔비디아 효과로 하이닉스는 그래도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718.23%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오늘 외인들이 한 1700억 정도 매사하고 있고 기간이 700억 정도 매사합니다. 개인들은 2400억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들 파고 나가야죠. 지금 삼성전자를 보니까 778 현재 흐르고 있어요. 77,800원 0.5% 하이닉스는 4.8%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대도되죠. 이런 거 보니까 멘탈 깨지는 겁니다. LG 연설이 0.7% 오르고 있고 현대차 0.5% 빠지네요. 삼바 1% 빠지고 오선주 1.6% 오릅니다. 기아 0.7% 오르고 셀티론 0.8% 빠지고 포스콜딩스 0.1% KB 금융 2.2% 오르네요. 네이버는 0.5% 빠지고 SDI 0.5% 엘제우학 1.4% 삼성물산 2% 신한지주 4.8% 오릅니다. 요즘 신한지주가 잘 올라가네요. 포스코 뷰처임 0.7%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은 0.65%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200억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을 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보압이고 에코프로는 0.8% 빠지네요. 알테오젠이 계속 오르네요. 4.2% HLB 엔캠은 2.1% 2.5% 빠지고 리노공업 2.6% 오르고 셀트리온제약도 0.5% 빠집니다. HPSP 0.6% 상승 레인비오 0.06% 상승하네요. 클래시스 1.4% 빠집니다. 쭉 밑으로 보니까 특별한 기업들보다는 하여튼 뭐 다른 기업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1367.90 환율이 계속 빠져요. 현재 5.1원이나 빠진다. 0.37%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104.12 0.02% 오르네요. 환율이 빠질 때 조금씩 조금씩 달러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1360원대가 거의 뭐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달러 쌀 때 조금씩 환전을 해놔서 달러를 비축하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은 아참 시재가가 78,400원 이었단 말이야. 784 했는데 아참이 쭉 빠지네요. 또 현재 외인들은 들어옵니다. 157,000원 정도 되는데 개미들이 지금 팔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개미들 팔고 있고 기간들은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이 딱 열리니까 일단 무조건 우리 개미들은 판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영상도 빨리 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오네요. 전화별까지 올라가지고 전화 오지도 않는 전화가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제가 볼때는 또 찔끔찔끔 오를 거예요. 한 7만 8,000원 이상 올라갈 거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우선주도 아침에 보니까 동식과 장난 아니었어요. 64,600원 시작했는데 이게 뭔 날벼락이야. 646에서 훅 빠지는 거야. 636까지 631까지 빠지네. 631 찍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63,400원으로 64,500원에서 65,000원까지 가져야거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한다. 하여튼 올라가라 빨리. 64,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오늘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좀 나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어제 마지막 방송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른다고. 하여튼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